rm 형이 쓰기 전에 제가 썼는데 제가 써서 이제 피독 피디님한테 들려드렸어요. 들려주니까 태형아 이거 될 것 같은데? 그래서 전 너무 기대했죠. 너무 좋아. 이제 한 이틀 후 정도 이제 딱 어떻게 됐나요? 아 남준이 걸로 됐어. 꺄내라 힐 멘 hå 니 puedenuzz ETF 별로 없어 외치다! 맘에라 화이팅 줘! 맘에라 화이팅 줘! 다시 와라 화이팅 줘! 맘에라 화이팅 줘! 감사합니다.